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2021년 우리 국가지 9급 교정학 시험 분들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인 총평 같은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올려둔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건 한 해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시험 합격을 해서 노력하신 분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총평이 되겠죠 우리가 그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이 나눠졌었을 때 이번에 오랜만에 1대1 비율이 맞춰졌었어요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하고 형사정책하고 했었을 때 교정학 비율이 한 7, 6 이 정도 되고 3, 4 이게 형사정책이었는데 우리는 간만에 1대1이 됐어요 주로는 교정학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됐는지 1대1로 해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뒤에 풀다가 좀 비판을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 안 가르치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형법 판례 관련해서 저 형법도 전문가니까 하지만 너무나 잘하는 판례 딱 보고 왜 이게 여기서 나왔지? 형사소송에서 나오면 그나마 내가 이해할 건데?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출제자가 오바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법령 대부분 법령이 나오긴 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론이 좀 더 줄었어요 이론적인 게 좀 줄어가지고 4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령으로 더 나오긴 했는데 한 7년 전에 8년 전에 나왔었나 보구나 올해로 따지면 그런 문제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사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대책을 대비를 잘 안 했던 그런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부하면서 그런 건 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던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역대 그래도 기출됐었던 지문 그런 것들 한 10개 년 내에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도중도 중에 필요한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제 1번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아 이런 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옳은 거를 찾으래요 옳은 거 찾기인데 우리가 딱 보면은 사회봉사 명령 우리가 이제 보호처분 중에서 사회봉사 명령 딱 떨어지면은 14세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수강명령과 장기소년성제 에이 장난쳤죠 너무 쉬워 틀렸어요 12세 이상입니다 12세 이상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도 보호관찰 간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생각해봐요 설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뭐 그렇다 쳐 단기가 했는데 어떻게 2년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지 1년 1년짜리 1년짜리 그래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하는 명령은요 1년입니다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어떤 장난 쳐놨어요 뒤집어 놨잖아요 사회봉사 수강명령 우리 수업 듣는 게 좋아요 녹아다 뜨는 게 나아요 둘 다 싫지 둘 다 싫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수업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을 거에요 이 얘기 딱 했는데 저는 특이하게 좀 수업 듣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녹아다 해서 그냥 버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작업 나가고 그런 거 있고 뭐 교육받을 일 있고 그러면 저는 그냥 교육받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녹아다 간다고 했거든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봉사가 200시간이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이 10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됐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너무 쉬웠어요 1번에서 손을 들어주고 가지고 뭐지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쉽게 나오지 했는데 좀 이따 짱돌는지 봤죠 자 2번 우리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해서 이쪽 좀 보셨어야 되는 건데 여기랑 이제 특히 저기 전자감시법 이런 쪽 보관찰에서 조두순법 관련해서 이런 쪽이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연결이 되는 문제였다 그런 거여서 성충동 약물치료 요 등 좀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나왔더라구요 1번을 보시면 당연히 치료명령은 검사 지휘받아서 보관찰관이 집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것도 제가 원칙 잡아드렸잖아 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면제 등등등 어쨌든 자 보관찰서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기간 이거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 확정돼서 그거 서류 날려주는 건 3일이었다고요 그래서 3일짜리 열흘짜리를 원칙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있어 7일이라고 돼있잖아 7일 7일이네 틀렸다고요 그래서 형사송에서 원칙적으로 7일이듯이 우리 교정이나 이런 쪽도 웬만하면 다 7일이에요 7일인데 여기는 10일짜리에요 10일짜리 그래서 바로 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서 치료명령 집행 중에 구속영장 집행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치료명령에 이제 집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렇죠 치료명령 집행 중에 뭐하는 거 얘가 또 사고쳤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치료명령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 뭐 약물치료를 할까요 약물충동치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기간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해서 그렇죠 15년은 총초 갈 수가 없더라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건데 2번에서 이런 건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웠던 사람들은 쉽게 찾을 거고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신고는 10일에 10일 10일 이외의 것을 원래 외우고 그런 거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번인데요 자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잘 안 나오는 동네잖아요 아 맞다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범죄 사회학파가 안 나왔어요 미국 범죄 사회학파가 안 나오고 좀 생뚱맞은 이 생물학파 이쪽 쌍생아 연구 이런 쪽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덕데일 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안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특별히 많이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유전 결과 범죄는 유전의 결과다 생물학적 특성을 인정한 대표적 학자는 맞아요 그 다음에 랑이하고 갈튼 랑의 크리스티안센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그 입양화 쌍생아 연구 이런 쪽에서 그걸 이제 인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가 일란성 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좀 더 유전적인 게 맞죠 우리가 일란성 쌍둥아하고 일란성 쌍둥아 중에서 일란성이 같이 남남 연여 이렇게 나오고 일란성이 남자의 여자에 나오게 되는데 일란성은 좀 달라요 일란성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끼리가 더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유전적인 게 더 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 다음에 달가드와 클링글랜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만 거꾸로 외우자 그랬었어요 허칭스와 베드닉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물학적 어떤 유전적 요인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이쪽에 대해서 달가드와 클링글랜 이 사람들이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3번이 달가드와 클링글랜 이 사람들을 거꾸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칭스, 베드닉 이런 사람은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되고 달가드, 클링글랜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 그래서 원래 갈튼 랑의 크리스 난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으로 쌍생화 연구 이쪽 인정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맨 밑에 제 책에서도 밑에 있었어요 달가드, 클링글랜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학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허칭스, 베드닉 이런 사람들도 허칭스, 베드닉도요 일단은 입양화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당연히 생부모, 생부모의 범죄성이 더 영향을 미쳤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연구했던 것은 실부모, 양부모 다 범죄자 가장 범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부모, 양부모에서 실부모가 범죄자가 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도 긍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달가드와 클링글랜 이 두 사람을 그냥 외워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조금 구석진 문제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평상시 볼 때 아마 저기 그냥 넘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아마 수업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이쪽 동네보다는 범죄 사약파를 많이 봐라 그랬는데 좀 뒤통수를 맞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이게, 이게 7년 전에 나왔었다니까요 한참 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때 나올 때도 이거 안 물어봤어요 딴 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치사학이 이런 호송 규정을 물어봤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택배를 생각했어요 택배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상식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피호송자가 도망가버렸네요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 받을 쪽으로 보낼까요? 아니, 피호송자가 도망갔다고 원래 있던 데 보내야죠 새로 있던 데는 얘 얼굴도 모르는데 이걸 받았다가 뭐하게 알겠죠? 그래서 얘가 도망가버렸을 때는 수송관서가 아니라 발송관서 발송관서에다가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답이 바로 1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 보면 교도소, 구치소, 지소 간의 호송 이런 건 교도관이 하죠 그런데 이제 교정시설관 말고 다른 뭐 검찰청 가거나 어쩔 때는 검찰청 직원이라든가 누구 경찰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정시설관이잖아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는 여기는 교도관만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3번에서 송치 중인 영치금품을 호송관한테 맡겼대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한테 맡겼대요 자, 그러면 그 택배 아저씨한테 당연히 보관 책임이죠 택배 회사에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때는 발송관서 보관 책임이 있다 아직 그 물류를 안 보냈대요 회사에서 안 보냈으면 그 발송관서 책임이겠죠 그런데 택배사한테 일단 도달이 됐대요 그럼 이제부터는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송치 중인 영치금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는 호송관서에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 양반이 수속된 아직 그 뭐야 호송관한테 탁송이 안 되고 따로 보냈거나 뭐 이런 쪽일 때는 발송관서에서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보시는데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네 좀 잠 좀 자야겠네 누가 천천히 가래 자, 그래서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 원래는 호송관서 거기 택배 회사에서 부담을 하죠 물론 우리가 미리 선분을 냈지만 어쨌든 근데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했대요 이럴 때는 숙식하기 위한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에요 되게 좀 낯선 질문이에요 저도 여기는 그냥 후루룩 지나갔거든 솔직히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이 교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중앙관서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밑에 관서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교정청에 있기 때문에 4대 지방교정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는 제가 5인 이상, 9인 이하에다가 맞춰놨죠 어떤 특징들 그거 하면서 얘가 예외가 몇 개 있었잖아요 자, 그거 다 나온 거야 보시면 일단 1번에서요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먼 교도소에도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교정자문위원회가 바로 4대 지방교정청에 두는 거라 그랬죠 딱 2개, 그래서 틀렸어 그다음에 2번, 바로 또 틀렸어요 5명 이상, 7명 이하는요 밑에 하위, 교정시설에 있는 위원회일 때잖아요 그래서 중앙관서가 5인 이상, 9인 이하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상관없는 게 여기는 매우 특이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10명 이상, 15인 이하요 10명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특히나 뭐가 또 특이해요? 여성, 4명 이상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에 있잖아요 되게 강조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답부터 찾으면 답은 4번이에요 다른 게 다 틀렸거든 자, 그래서 2번에서도 5명 이상, 7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이야 좀 때거지가 많다 그리고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 그다음 것도 재밌죠 이런 게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과 외부 인사 이것까지는 좋은데 아, 아니다 여긴 제대로 됐구나 밑에 3번, 3번 2번은 맞아요 3번이 또 특이하다고 교정자문인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당연히 위원장이 직무대행하겠죠 근데 여기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연장자가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미리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그것까지도 교과서 보면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게 특이하다고 그리고 이제 4번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이 교정자문위원회 나올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성 4명이 꼭 좀 잘 외워둬야 된다는 그런 말 있어요 제 책에서 처음 나갔을 때 책이 좀 잘못돼서 수정까지 했었던 사안이에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6번에서 징벌 나왔어, 징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징벌은 14가지 징벌이 있게 되는데 그 사유나 물어보면 좋은데 갑자기 딴 데서 뜬금포가 날아와 가지고 우리 풀면서 아하 이런 젠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은 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2분의 1 가중하는 건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보세요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이 끝난 후 징벌 집행 끝나고 6개월도 안 지났어요 근데 또 사고 친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징벌은 제가 경고 그랬잖아 경고할 때 2분의 1 가중 되냐고 막 큰소리로 이렇게 되냐고 왜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고 빼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 가중할 수 있다 그거까지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가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징벌 사유에 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이게 맞는 사유긴 한데 일부만 써서 틀린 거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설마 증거인멸 우려 하나만 있을까요? 분리수용이 여러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외우느라고는 했었어요 사유를 해서 증거인멸, 우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뿐 아니라 지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당하게 생기는 우려 있죠 그럴 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뿐 아니라 위해를 가하거나 당할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징벌 집행 중에 분리수용 사유가 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일부만 써서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에서 뭐뭐때 하나요 반드시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린 질문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 행위의 동기 등 이런 거 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래요 유예가 있었잖아요 집행유예 2개월 이상 6개월이야 이건 또 숫자가 특이해서 외우셔야 될 그런 질문이었죠 2개월 이상 6개월이야 기간에서 징벌 집행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징벌위원회는 우리 교정선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잖아 하위 계급에 그러니까 하위청에 있기 때문에 5명 이상 7명이야 알겠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위원장은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징벌위원회 나오면 위원장이 소장이 아니에요 소장 다음 차 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 외워야 될 내용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1번도 알고 있었고 근데 2번 약간 좀 애매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답 고르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번 형집행법 옳지 않은 거 나오게 되는데 자 보면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바로 이게 형법 문제라니까요 형법 판례 형법 판례 이것도 최신 판례 얘는 그래도 한 4, 5년 됐고요 얘는 진짜 최신 판례 19년 판례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이어지는 이런 쪽인데 이거는 형사수송법 저 뒤에 463종과 어디 가면 저 11년 동안 가르쳐 전복도 없는 그런 지문인데 이런 걸 내더라고요 물론 들러리 지문이에요 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 이건 좀 너무했어 자 1번 보시면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봐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된다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 참고로 형사수송법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외국 판결에 외국 형사 판결에 기판력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아요 다시 해서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요 근데 어쨌든 걔는 속지주일 택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기소돼서 유죄 확정돼서 형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속인주의에게서 얘를 공소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심하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형법 7조 조항이요 외국에서 형 바꿔왔으면 전부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얘가 한 10년 살다 왔는데 하나도 안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떤 건 10년 다 넣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납니다 헌법불합치가 났구나 그런 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외국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형 집행받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전부 산입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부를 산입한다 해서 필요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미결국입니까 미결국음 여기 좀 미결국음 조문에는 분명히 유죄 확정 판결 그래가지고 집행한 사람 돼 있거든 사실 미결국음도 실질적으로 신체제가 침해됐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얘가 재판을 받다가 짝다리를 찍혔나 봐 안 받아줘 버려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 형수에서도 안 내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내고 그래가지고 참 좀 당황했던 그런 겁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보면 아까 저기 뭐 했습니까 3번 4번 7번 이건 좀 어려운 내용들 이런 거였을 것이고 우리가 도중도중에 우리 시험에서만 나온 것들 제가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 아니구나 최소한 이게 검찰 직렬은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검찰 구급 검찰 구급 애들이 형소랑 같이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 형소에서 형법 문제가 들어갈 때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정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형사송이든가 형사송도 다른 데 같이 강의를 하니까 하다가 형소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교정이야 이게 왜 나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솔직히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도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 기준이 됨으로 그 범인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야 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56대에서 열관은 가중감병사에 해당하자는 다른 성질의 감병사에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우리 형벌론에서 나오잖아요 형벌론에서 우리가 이제 형을 가중감면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2분의 1 감면을 해요 2분의 1 가중하거나 감면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형법 그 39조 1항에 가면 그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그때도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어쨌든 그 형을 맞춰주려고 2분의 1이 아니라 좀 다른 시도를 해요 예를 들면 5분의 3을 깎아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을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대부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왔던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 일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이건 이제 형소 관련된 형사부상 문제거든요 형사부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국민수의 전부나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과된 형이든 불문하고 산입된 미결국민수는 형사부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사부상은 뭐죠?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런 경우 특히 미결국민 이런 쪽에서 해주게 되는데 이 사례는 뭐냐면요 두 개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제가 A제, B제 있었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둘 다 해서 형을 받긴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 칠까? 두 개가 합쳐서 징역 한 2년 이렇게 됐다 칠게요 2년 됐는데 나중에 가서 A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결국은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그럼 이제 B제는 유죄가 됐고 자 이랬을 때 이 형기가 여기에 다 산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징역 뭐 한 2년 때려줬다고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때려줬는데 자 어쨌든 간에 형기를 여기에 다 산입을 해버렸다고 미결국민 했던 거를 확정되기 전에 했던 미결국민수라 그럴까요? 쏘리 미결국민은 너무 길었지? 한 1년이라고 할까? 미결국민 1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제에 대해서 어 여기도 2년 낙의 뭐하네 1심에서 2년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 1년 선고됐다 칩시다 얘만 유죄가 돼서 근데 미결국민 1년이었어요 이걸 여기다 다 산입했다고 보상해줄 게 있어 없어? 없죠 비록 이 부분이 무죄로 됐지만 나머지 미결국민수를 다 여기다 넣어줘버렸다고 억울하게 옥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아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형집행정지는 뭐하죠? 이제 자유형 살다가 우리 교정선을 내 있다가 얘가 아픈 거야 그럴 때 이제 내보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되는지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들어가요 의료계도 들어가죠 의사의 전문적 진단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의료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들르르 집안에서 그냥 보고 지나치시면 돼요 이런 건 다시는 내면 안 돼 1번 2번 이런 건 형법 문제인데 그럼 우리 형법 다하게? 사실은 저는 좋아요 그러면 형법을 제가 모르는 팔레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시간에 이런 거 봐서 조금 우리 쪽이랑 연계된 형벌론과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형법 팔레더라도 좀 말씀은 그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계속해서 이고 8번 깜짝이야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했던 얘가 뭐라 그러네 자 8번이 이제 이송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송에 대해서 여러분 이송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장관 승인은 없긴 없죠 근데 어떤 것도 특이한 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지방교정청 그 지역 내에서는 교정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 내용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한 번씩 보시면 1번 법무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법무부령에 위임할지 이런 거는 문제는 반칙이거든 이럴 때 일단 세모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세모 1번은 세모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통령령이에요 세모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뭔 교정청장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합니까 이송받을 소장한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걔가 보내기로 했잖아요 수용번호 누구누구 왜요 아파서 지금 못 가는데 좀 나간 다음에 데려갈게요 그러세요 당연히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정청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뭔가 그 무병수감도 기억날 거예요 무병수감도 무병수감도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데 여기서 승인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 누구한테 받아야겠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치료감호시설로 가는데 이건 이제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맞아요 지방교정청장은 그냥 이송하는 거에 대해서만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이거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치료감호시설 가는 거 그것까지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 했대요 가는 중에 사고쳤거나 예전 뭐 어디 딴 데 사고쳤대요 누가 징벌해야 될까 예전에 이미 다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송 받을 그쵸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왜 나와 소장이 하겠지 소장이 그래서 틀린 질문인데 아 요것도 이송 얘도 거의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실은 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을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장지 대통령령인지 진짜 지들이 다 외우나 진짜 제가 문제들한테 한번 맞추게 한번 해볼까 좀 그래요 이런 거 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이 그래서 치료감호시설 여기다 가는 것은요 지방교정청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보시고 8번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자 9번 아 이거는 여러분 맞췄어야 돼 이건 되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외부기업체 어디에요? 교정설 외에 있는 외부기업체하고 교정설 내에 있는 외부기업체 이건 이제 요건들을 외우는 거였잖아요 아 처음부터 장난쳐놨어 속은 사람 좀 있을 거예요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나 되고요 틀렸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맞죠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써드렸잖아요 의류, 접견, 가족, 사회적, 규 이런 것들 쭉 썼었잖아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개방처우 앤드 완화경비처우구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례는 다 완화경비처우구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류, 접견, 가족, 사회적, 기후, 외국어, 대학 그다음에 뭐였었죠? 하나가? 봉사! 해서 외국어 대학 봉사 이렇게 한 8가지 제가 쭉 쓰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요 당연히 일반경비처우구급이 아니라 완화경비처우구까지입니다 그 다음 가족, 친지, 교정위원 등과 접견 등 하고 있어야 돼 연락 취하고 있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집행할 영위가 7년 미만이고 야 이걸 또 장난 쳐놨더라고 직업훈련이 왜 제한돼요?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에요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내용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ㄴ, ㄹ 두 개가 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바꿀게요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그 시설 내에 있는 외부기업체 있죠 시설 외에 말고 시설 외에 있는 외부기업체 이었고 시설 내에 있는 외부기업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외부통근이고 ㄱ 똑같아요 ㄱ에서 지금 여기 맞는 거 찾는 거였구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ㄴ도 같아요 ㄷ에서 달라지죠 일반경비처우급이 아니라 아니 거기 완화경비처우급이 아니라 거기가 일반경비처우급까지예요 이쪽에서 시설 내에 있는 외부기업체 여기가 일반경비처우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외부통근기업체 거꾸로 얘기한 것 같긴 하고 외부기업체가 저기 시설 외에 있는 외부기업체일 때가 완화경비처우 여기는 일반경비까지 그리고 이거 똑같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집행할 형기가 7년이 아니라 10년, 10년 집행할 형기가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렇게 되고 형기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날 것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두 개 꼭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외부통근 겸 이쪽으로 나왔었네요 자 됐어요 9번에도 잘 마칠 만한 거였고 그 다음 10번 형집행 및 수용자처에 관한 시행규칙상 수용자처 이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이냐 우리 노상 했잖아요 여성수용자, 노인수용자, 장인수용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년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이 다섯 대에서 맨날 노상 돌렸던 그 문제예요 이건 틀린 사람이 좀 반성해야 돼 솔직히 자 오른 거 1번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고 자 먹는 걸 교도관이 왜관이 합니까? 의무관이지 틀렸어요? 의무관 의무관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소년수용자를 나이 적성 널고래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 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전화만 늘리면 돼요 접견도 같이 늘리지 그래서 전화나 접견 횟수를 같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외국인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 사망했을 때 원래는 옛날에는 외교 공간 이런 걸 틀리게 했죠 외국 교정시설을 그런 식으로 틀리게 했거든요 거기는 맞췄어 그래서 맞는가 했더니 에헤이 뒤에서 11인의 통제가 된대요 즉시죠 즉시 사람 죽었는데 하나 둘 셋 하면서 열을 대야지 내가 보고하지 아니지 즉시죠 즉시 틀렸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거동 불편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울 때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래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죠 이건 사실은 중요한 질문 아닌데 원래는 뭐죠? 1층에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라 남방 그게 원래는 주로 나왔었던 건데 좀 다른 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소년법사 소년법 우리가 소년법 한 두 개 나왔던 것 같은데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쭉 가시니까 한번 봅시다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 절차 설명에서요 자 1번 보시면 형벌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틀렸죠 왜 제가 웃었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우리가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선의주의죠 그래서 당연히 검사한테 먼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내 눈을 바라봐 이 자식 눈이 썩었네? 그러면 어떻게 눈이 더럽네 하면 형사소송 제기하는 것이고 눈이 꽃 샀음처럼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겠구나 하면 소년부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범죄소년만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은 얘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형사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송치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년부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얘한테는 다른 소년부가 맞는 것 같아요 토스하면 돼요 또는 집이랑 너무 멀어 얘가 보호사건 했던 범죄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할이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얘네 집하고 너무 떨어져 있더라 이거죠 이럴 때는 그쪽으로 토스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3번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해서 그쵸?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참고인도 다 소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조사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식기를 어떻게 키웠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4번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할 수 없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인정해요 그럼 취지를 알려주고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4번은 사실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이겠지만 1번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 이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12번 자 그래서 이게 왜 표시가 어디가 있지? 아니 제가 뭘 찾냐면 우리 시험에서만 나온 거 아 교정하기니까 귀엽지 형사수송이랑 순간 헷갈렸어요 형사수송 쪽에서는 이번에는 그 국가지 9급하고 좀 4문제 정도를 다르게 됐더라고요 다른 때랑 비슷하게 이거 지금 교정에서 찾고 앉았으니 나올 일 있나 자 12번 죄송해요 요새 수업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범죄 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학파 이건 제가 강조했잖아요 요새 고전주의하고 실증주의가 많이 비교돼서 나오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하자 이런 쪽이었죠 자 실증주의학파는 19세기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막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게 엄청 발달한 거예요 유전학 이런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감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만 나오죠 고전학파들은 탁상론자들과 책상에 탁 앉아서 신은 누구인가 범죄자는 누구인가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자유사를 가지지가 자유를 남용했으니 그 놈은 처벌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증주의학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쟤는 두개골이 특이하네 야 모여봐 연구해봐 아까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 쟤들 아버지가 범죄자인데 유전적으로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죄 원인을 어떤 정신적 이런데 그러니까 내적인 이런 것보다도 다 외부적 환경 유전 이런 거에서 다 찾았던 거죠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페리 대표적으로 이랑 많이 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잖아요 누구예요?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범죄자 통제밖에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얘가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아버지의 DMZ를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았다고 살아온 환경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 이건지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범죄 연구에 체계적 객관적 방문을 추구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 벌써 봐도 사변적인 얘기잖아 인간을 믿은 고전학파 얘기예요 고전학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이고 고전학파 얘기고 그 다음 4번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 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의사를 남용해서 범죄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도 올해 이거났으니까 내년에 고전학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문제고 자 13번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아 요건 평상시쯤 우리가 생각하고 다녔어야 돼 소년법원하고 형사법원과의 차이를 조금씩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이 뭐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요 애들 반사회성이 있다고 애들 처벌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우리 회초리 들고 좀 혼내서 얘를 교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얘를 전과자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 개선과 재활 철학을 인용을 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2번 소년법원은 범죄 소년은 물론이고 촉법, 우범 등 다양한 형유형의 문제에 개입해서 비행 조기 발견, 조기 처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촉법 소년, 우범 소년까지도 분류 처벌해서 보호 사건,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3번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법원에서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 재판 안 하잖아요 공개 처분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이 있죠 여기서 보호 처분에서도 그래서 자주 변경이 가능하잖아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집권해서 자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형사법원은 징역 3년 했다가 살고 있는데 야 너 징역 2년을 바꿔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융통성도 있다 그 다음 4번 소년법원은 간별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돼 있죠 우리 성년에게 넘는 분류심사위원회도 다 따로 있잖아요 소년분류심사위원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14번 수용자 보호실 수용 맨날 보호실하고 진정실하고 헷갈리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을 건데 자 1번부터 봐봐요 이거 기출도 여러분도 했던 거잖아 소장이 이렇게 소란행이 계속 다른 수용자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대요 보호장비 사용해도 안 된대요 보호실 유치가 아니라 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실 진정실 그때는 진정실 수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용자 보호실 수용기간은 자 이거 외우셨어야죠 15일 그리고 1회당 7일 연장 합쳐서 3개월 넘으면 안 돼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진정실은 24시간 연장할 때는 12시간 합쳐서 3일 넘으면 안 돼 그걸 외우겠거든요 여기는 뭐 더 있어요 15일 7일 아 맞아요 15일 7일 맞아 근데 4번이 틀렸잖아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 그랬잖아 제가 15일 7일 3개월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 번 문제도 풀 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3번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아 이런 걸 가족한테 왜 알려 그리고 우리 소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년한테 다 알리죠 근데 우리 형집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도가고 사망 외에는 의사에 반해서 알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는 것은 딱 2번만 맞게 해놨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접견 접견 원래는 접견 나오면 횟수가 나와야 되는데 좀 뜬금 맞는 게 나와가지고 자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외웠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어쨌든 변호사 만날 때는요 변호인 만날 때는 원칙적으로 접견 차단시설이 없는 데서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정시설에서 안전질서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냐는 데서 만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데 월 4회에 나오는데 하하 이게 2개 외우라 외웠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건에 소송 대리인일 때는 사건당 월 4회가 맞고 상속권 회복하고 재심 청구 사건일 때가 사건당 2회예요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미견 수용자일 때는 제한 없어요 미견 수용자한테는 제한이 없는데 접견할 수 제한이 없잖아 변호인 만났는데 하지만 상속권 회복이나 재심일 때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월 4회가 아니라 사건당 2회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소송 수임을 했잖아 내가 뭐 민사수고 내꺼 다른 소송을 할 때 수임을 했잖아요 그런 소송사건의 대리인 때가 이제 월 4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좀 외우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접견해서 이대형들 뭐 지나갔지만 여기는 언제나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하세요 그래서 미견 수용자 변호인 만날 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사건에서 상속권 회복이나 재심 청구 이미 유죄 확정된 거 그거 다툴 때는 사건당 2회예요 근데 자주 올 필요가 없어 사건당 딱 2번이라고 근데 지금 자기가 소송 진행 중인 거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교도소에 있더라도 자기 민사수고 할 수 있어요 수용자는 이런 경우일 때 소송사건의 대리인이면 그 변호인은 월 4회에 이렇게 되는 거다 구분 잘하세요 자 그 다음 3번 소장은 범죄 증거인멸 형사법령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자 이런 때가 기본적으로 접견 내용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 틀렸다 달라 미결 수용자 때는 이게 안 되지만 일반 수용자 때는 변호인만 할 때도 가능한 거예요 변호인이란다 일반 수용자 접견할 때 변호인 때는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4번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 그렇죠 미성년 자녀 때는 접촉 차단 시설 없는 데서 만나게 하라 그랬잖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눈치학상 일반 서술이고 숫자가 나왔을 땐 숫자가 답이에요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16번 이것도 저 솔직히 가르친 적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친 적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냈더라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의 형사조정 대상 하하 기본적으로요 도주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 명백한 경우 불기소 처분 사회의 당함이 명백한 그런 경우 등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조정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쨌든 피해는 나긴 났는데 일단 약간은 뭐랄까 배상하기도 애매한 이런 쪽에 근데 피해자 치료는 해줘야 됐고 이럴 때 이제 검사가 검사가 이제 발령하는 거 형사조정 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서 기수위에 처분 사회 당한다 할 때는요 기수위에 때는 굳이 형사조정 안 해도 돼요 형사조정 안 해도 되고 기수위에는 범죄 성립이 살짝 인정되는 거거든요 범죄가 인정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수위에는 충분히 공소직에서 유죄 판결 나갈 수 있는데 범죄가 격리하고 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공무원 준비한다 기수위 한다 그랬잖아 그러나서 나중에 따로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어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대고 그래 괜찮아요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목표는 90점대 85점 이게 목표라니까요 생각난 김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5에서 80점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두 개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턱도 없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당황했어 그리고 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엽적인 것들이 한두 개 좀 나왔던 게 있어요 아까 형법 판례 그런 걸 누가 맞춰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가르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것도 좀 가르쳐 하려고 봐 이러면 너무 넓어지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17번 갑니다 자 갱생보호 요건 좀 쉬웠어요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자 뭐 나는 몰라 다른 건 모르는데 너무 확실한 게 답이 있거든 3번 우리는 갱생보호가 법원 직권은 없어요 갱생보호 언제 하죠 형 집행 끝나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갈 때 얘가 신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6개월 동안 밥도 주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3회 연장 가능해서 총 24개월까지 가능했잖아요 법원이 판결하면서 직권으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답은 이제 3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볼게요 법무부 장관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취소 정지하려 할 때 청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영교조에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취소하거나 이런 거 있던 거 없애려면 청문을 거쳐서 해야 돼요 이게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2번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 없이 갱생보호 사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보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전혀 없어요 벌료를 놓고 그냥 8인만 날리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도 취소 사유에 당하겠죠 그 다음 4번에서 갱생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자 이건 알죠 한국범후보호 복지공단 이거를 선입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래서 여기는 기출이 한두 번 나오긴 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이게 이건 앞쪽 동네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린 직권이 아니라 다 신청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건 좀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그 다음 18번 아 이거 틀린 사람 진짜 손 들고 자기 머리 한 번 쳐야 돼 진짜 지역사회 교정 사회내처우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출소자들에 대한 원조 이게 뭐라고 아까 갱생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융통을 위한 재통합 지역사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사회적 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환 다이버전 다이버전은 시설 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내 처우가 되죠 마지막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 이게 뭐죠 누범 상습범 이런 중범자들만 콕콕콕 잡아다가 교도소 넣자는 얘기잖아 지역사회 교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시설 교정 그거와 관계된 거죠 마지막 부분은 맨날 우리 과밀수용 방안의 해소 방안 그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설 내에서 과밀수용 됐었을 때 해소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의모델 이런 데서도 좀 뭐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건 18세 번은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4번이고 다음에 19번 자 그치 이게 조두순법이에요 조두순법 그래서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저지른 사람에서 전자장실 부착명령 선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부과해야 되는 게 이게 신설이 됐었던 거기도 했어요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검지예요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검지 아마도 괜히 뭐 1번 찍은 사람 꽤 많을 거예요 그거 노리고 한 거거든 19세 미만이니까 어린이 보고요 당연히 못 들어가게 했지 않은데 이거는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뿐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전자장실 부착 이런 거 특히 성충동 뭐 이런 쪽 했었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해 주셔요 그런데 19세 미만일 때는 무조건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검지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에서도 보호관찰 1인이 계속해서 전담막하는 그런 것들 원래 외웠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걸 안 나오고 이게 좀 대신 나왔었던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마지막 치료감호 옳은 거 자 치료감호 대상자는 장난쳐놨죠 여러분 우리가 심신장애인일 때 10조 1항이나 2항 형법 10조 1항 2항 10조 1항이 의사능력이 아닌 심신상실이에요 심신상실 그래서 심신상실이나 미약으로 인해서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형이 그러니까 뭐죠 아예 책임이 조각되거나 심신비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얘들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2번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기관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장애인 얘들에 대해서는 15년 양문은 2년 기억하시죠? 조각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그럼 답이 2번이네 그 다음 3번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족료 되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족료 뭐 치료 위탁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당연히 보호관찰 나오잖아 3년 3년 2년이 아니라 3년이나 3년 보호 하여튼 가족료 시 무조건 일단은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3년 3년 2년은 짧아요 그 다음에 4번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위 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다 그렇잖아요 우리 치료감호 종료 사유가 보호관찰 기간 끝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예상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위원회가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종료 결정했을 때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딱 두 가지 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됐으면 재범위험성료와 상관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총 20문제 금방 보니까 후다악 하죠 시험장에서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 100분 동안에 이 문제들을 푼다는 게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았을 건데 여하튼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참 축하드리는데 또 못 보신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분들 이제 우리 교정학 개론하고 형사성법이 다 필수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외부 직렬에서 있다가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끼리 징검승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편한 거예요 대신에 아마 필수로 돌아서기 때문에 조금 올해 수준보다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저 또한 그런 걸 대비해서 작년보다 좀 더 더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고 또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설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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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